쌈방쌈, 쌈방이였나? 쌈방?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료가 됐었어요 종료된지도 모르고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인사했어요 저희 한 번 더 드려볼까요? 돌아왔다 좀만 더 들어가 봅시다 와 캡처하세요 캡처 타임 괜찮아요? 지금? 네 괜찮아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잠시만 나 얼굴 아 괜찮아요 얼굴이야 바이 하나, 둘, 셋 오케이 오케이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데이트를 했잖아요 데이트 맞아요 남산, 남산타워 데이트 진짜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저도 서울 살지만 남산타워는 처음이거든요 진짜 처음 와봤는데 또 히토미랑 같이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? 정말 좋은 추억 남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아이즈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오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응 자물쇠 다 같이 걸고 미전분지랑 같이 오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히토미 어땠어요? 저도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앞으로도 쌈빵 쌈빵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따라 쌈빵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쌈빵즈 쌈빵즈 떡볶이랑 치자뚜 진짜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 자물쇠 찾으시면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응 미션입니다 미션 한번 찾아보세요 미션 미션 쌈빵즈 쌈빵즈 죄송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남산타워 저희는 더 눌들다 가겠습니다 빠이 빠이 쌈빵즈 쌈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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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종녀 뭐 눌러야 돼요? 보통 안녕 종녀 싫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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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빵 쌈빵 쭉쭉쭉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연락 안녕 cosa 끝 Technical